세계 최고의 암살자 히트맨 세계 최고의 암살자 히트맨 변장까지도 완벽하죠 이쪽으로 들어가볼까 패션 출장으로 오야 와우 오 오 멋있다 오 오 멋있다 나도 같이 이 친구를 잠깐 이용해볼까요? 기절만 시킬겁니다 죽이는건 아니에요 귀찮아 귀찮아 옷을 갈아입고 바로 이쪽에 있죠 세계 최고의 모델이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귀찮아 복무 모델이 회사 귀찮아 다가가야 아직 안알려줬어 빨리 나를 메이크업 해줘 빨리 나를 완벽하게 스텝분 저를 아 됐다 이 새끼 이 새끼가? 아니 야 이거 맞아? 화장 이거 이거 맞아? 어? 이거 맞냐고 훌륭합니다 훌륭하군요 보여줘야지 나의 스테볼 드디어 나의 꿈을 이루나 런웨이를 걷는 나의 모습 갑니다 갑니다 좋아 두 고맙습니다 어 미쳤어 야 난리 났어 야 사람들 화나는 거 들었어 화나는 거 들었죠 야 이제 이렇게 해봐 암살 암살 대상 찾아 1번 챔프 뭐 인용 되는 거야? 아 혼자도 가능해요? 한번 해보자 베토벤 5억장 해안지를 keyword 벡터이리 와 아 너무 어려 이곳인가? 내 첫 직장 엘가토 푸드마켓 뉴욕이구만 점장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 9인 게시판이 있구나 화요일 8시부터 16시까지 월화수목 하루시는데 이거 말이 돼? 이거 괜찮아? 아니 이거 4시에 끝나는 건 괜찮다 4시에 끝나는 건 괜찮은데 수락 이래서 직원 됐어 점장님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잠깐 기다릴 거예요 제 출근시간은 8시니까요 저는 MZ세대거든요 시간에 철저하다고요 1분 남았을 때 그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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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됐어 손님 저한테 오세요 그렇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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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님 계산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높은 물가 힘드시죠 여기는 바로 떼도마 떼도마 점장님 뒤에 점장님 음악 틀고 일을 하면 어떨까요? 블랙핑크 음악을 같이 틀고서 하는 거예요 뉴진스랑 사장님 저랑 같이 이거 릴스나 쇼츠 같은 거나 찍으시면서 우리 브이로그 찍어도 되나요? 아 이거 브이로그로 이거 쌍으로 돈 벌어야 되는데 점장님 저랑 같이 이거 슈퍼마켓 직원 브이로그 찍으면 우리 대박 날 수 있는데 제가 제가 또 유튜브 많이 봤어요 이런 거 뜨는 방법 완전히 압니다 점장님 여기다가 우리 핸드폰 놓고 어 뭐야 다 됐다 다 됐다 점장님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점장님 퇴사하겠습니다 복지가 저랑 맞지 않네요 제가 이틀 동안이나 일해봤는데 도저히 저의 비전과는 맞지 않는 비사의 방침이 저를 너무 가혹하게 내치고 있어 아 나는 이거 오리가 안 되는 병에 걸렸나 아 이거 손이 형 네? 그래 너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지? 대도님이 저를 피하러 나요 미라 온다 미라 위에서 온다 위에서 야 미라 갑니다 미라 갔다 미라 내려간다 미라 내려온다 미라 내려온다 미라 내려 올라간다 미라 올라간다 이 마모들아 왜 뭐하는 거야 이 멍청이들아 이 방창이 진짜 피지컬 똥 쓰레기들이네 진짜 어? 야 어떻게 비리철 도저히 어? 어 뭐야? 어? 대도님이 죽였어? 뭐?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과한 소리까지 했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진짜 피지컬 똥 쓰레기들이라고 내가 진짜 과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미안하구나 어 거예요 어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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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없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학원이 가만히 하고 있어요 어 중 고대 여깄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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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있어요 여깄어요 중 고대 얼굴이 안 보였어 어디가 숨어있었지 도토 Alder 제가 안논이 야오빠 도어다니 로아 아 뭐야 앟 안 돼 안녕히있어 끄러 가 야 야 사진작각이야 아 버튼 잘못 눌렀어 안 돼 conduc Ugh 친구들 친구들 안됬 자기사 무생채짐 터졌습니다 누구였나? 누가 폭탄을 넘겼지? 누가 나한테 폭탄을 넘겼는데? 디디디aan 디디따 디디디따 디디 디디 디디디디디롤 가라 서치 앤디의 스트롸 서치 앤디의 스트롸 디디rá 가라 징고하자 어 안돼 안돼 에잇!!!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트롤이라니!!!! 내가 트롤이야!!! 내가 트롤이야!!!! 내가 트롤이야~~ 미안합니다 이번.. 이번.. 이번판 트롤은 바로 이번판 트롤은 바로 접니다 제가 오리도 아닌데 무슨 일이죠? 오리도 아닌데 4명을 죽였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와아 제가 지나가는데 폭탄을 받았어요 폭탄을 받아서 15초가 떠서 너무 놀라서 옆에 있던 중부대한테 넘겨주기 위해 스페이스밟을 눌렀는데 제가 자경단이라서 중부대를 썰고 말았습니다 ㅋㅋㅋㅋㅋ 아니 그게... 그리고 옆에 있던 중부... 비명을 지르며 우생채한테 폭탄을 넘겨서 우생채가 폭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디디가 저한테 폭탄을 준 거 같아서 서치앤 디스토리 변경을 해놨어요 그리고 판도라와 디디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아... 시간에 네 명이 제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마땅한 파이지만 저마저 죽으면 거위가 너무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찾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김신입니다 김신이 바로 폭탄 말이에요 왜죠? 잠시만요 이게 뭔 소리죠? 김신 아니면 1호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요 제 직업은 다른 분들이 아십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뭐예요 지금 뭐예요? 제가 안 보였더니 뭡니까? 내가 엔지니어기 때문이야 어? 김신! 김신! 넌 뭐야? 아니 잠깐만 나 안 있어 아니에요 넌 뭐야? 헐마 아까 좀 앞에 있던 사람 들었을 거예요 제가 죽은 사람 수 정확히 맞힌 거 어? 안돼! 김신 걸었니? 아 안돼! 안돼! 대론님이 5명을 보내는 거라고 이러면 대론님이 이거 제가 항상 여섯 명입니다 안돼! 안돼! 이럴 게 없어 내가 트럴의 트럴의 빙신이라니 이럴 게 없어 우리 다섯 마리 대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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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는 여기서 운명에 맡겨야 돼 나는 내가 여기서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난 바보야 책임합니다 빨리 난 바보 똥개야 빨리 난 쓰레기입니다 난 쓰레기통에 가 있을 거야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은 영부답지 않습니다 난 쓰레기통에 가 책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난 쓰레기입니다 나는 바보 똥개 나는 쓰레기 죽었어요 이제부터 여기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나한테 대도서관 바보 똥개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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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